요즘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보인사 항공기가 두 대가 떨어졌어요. 4개월 사이에 얘는 737 맥스라는 기종이 5개월 4개월 사이에 두 대가 떨어졌습니다. 두 대가 떨어졌어 올라가다가 3월 이후에는 주문량이 아예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잉이 흔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유튜브에도 올라갔던 거. 마크롱이 에어버스를 사줬어요. 축하 형 오늘 에어버스를 300대 진핑이 형한테 뭘 산다고? 보잉이 아니라 에어버스.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이게 지금 보잉하고 반대편에 의해서잖아요. 이걸 지금 사겠다고 그러고 보잉에서 737 맥스 8이 떨어져서 잘 안 팔리니까 어떤 일이 멀어지냐면 참고로 에어버스하고 보잉은 이런 관계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보잉이 2017년에 760대 에어버스가 718대 정도 팔면서 거의 사실상 항공기 시장 두 개를 나눠먹고 있거든? 에어버스는 유럽. 유럽 애들 모여있는 거고 보잉은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인데 둘이 나눠먹고 있었는데 보잉이 최근에 비행기 떨어지는 문제로 실적이 안 좋고 에어버스는 중국이 사준다니까 막 올라간단 말이야. 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잉이 원래 좀 더 유리했는데 보잉이 항공기가 떨어지고 에어버스는 중국이 사준다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 가만히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럼프형이 참지 못하는 거죠. EU에다가 110억 달러 관세 폭탄을 매겼는데 어디에다 매긴다? 물론 미국말은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 보조금으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하필 타이밍이 진짜 오비이라 기가 막히게 에어버스한테 지금 11조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지금 EU하고 싸우고 있어요. 럼프형하고. 야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요즘 럼프형은 자기 말 안 들면 잘라버리거든? 뭐 요즘 뭐 또 잘렸죠. 국토부 장관 어제 잘렸잖아. 다 잘라요. 자기 말 안 들면 국토부 장관 자른 이유가 이민자들 강제에 뭐 쫓아내라 그랬다가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벗어납니다 그랬다고 잘랐어요. 가족하고 강제로 떨어지게 해서 고통을 줘서 이민자들을 쫓아라 그랬거든요. 국토부 장관 야 어떻게 가족하고 그걸 강제로 생이별을 시키느냐. 법률에 어긋난다 그랬더니 You are fired. You are fired. 잘라버렸어. 자기 오른팔이 아니면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지금 EU에다가 에어버스에도 115달러 관세폭탈을 내래요. 정말 이걸 보면서 와 돌직구다. 럼프형은 진짜 이 변화구가 없죠. 빠꾸가 없는 남자다. 와 대놓고 대놓고 돌직구로 확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항공사 쪽은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양쪽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이게 보잉 주가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는데 5년 치여서 그렇고요. 이렇게 오르다가 항공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로는 거의 20%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보잉이에요. 보잉 미국 보잉. 이게 언어로 보면은 잘 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팍팍 맞아서 거의 고점 대비 20%가 한 방에 내려왔고 보잉 가다가 쭉 빠지는데 원래 에어버스는 좀 안 좋다가 에어버스 주가는 좀 안 좋다가 잠깐만 보잉이 별로 갔어? 야 보잉이 형들 갔대더라. 이러고 지금 오 야 영고점이야 영고점. 야 보잉이 가고 있다며 진핑이 형이 300대요? 이러면서 바닥 찍고 지금 떡상 떡상. 이게 지금 쩍 쩍 꾸모른 것처럼 보이지만 85브라던 게 120불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 오른 거니? 40불. 거의 40% 오른 거죠. 40%. 진핑이 형 300대와 보잉 절로 간다니까 40%였어요. 물론 지금 관세 매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형이 이후에 관세 매긴다 이런 뉴스를 나올 때 잘 보면은 사실 뒤에는 이 항공사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항공사들은 담화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자 근데 항공 얘기를 하면은 제가 딴 얘기를 하나 또 드릴 텐데 비극적인 일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몇 년 전 아직 꽤 오래 전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 분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기가 괌에 가다가 떨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추락했던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 있죠? 플라이 지금 80 얘기가 가다가 여기가 괌입니다. 괌에 가다가 그 언덕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96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 정도 됐을걸? 90년대야. 괌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했거든요. 이게 250명이 타고 계셨는데 스물 몇 명 빼고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한 스물 몇 분 사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원 거의 한 90% 가까이가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떨어졌던 이유가 그 인터넷 가서 보시면은 이때 나왔던 무전 교신 내용 같은 게 다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자동 자동으로 여기를 뭐 알려주는 자동으로 내리게 알려주는 그 기계가 고장 났다 그러고 두 번째가 엄청나게 폭우가 와서 시야가 안 좋았대. 밖이 잘 안 보였어. 그리고 세 번째가 기장이 실수를 한 건데 어떤 실수를 했냐 쭉 가니까 여기 비행기 801편에 있던 비행기가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낮습니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안심을 했대. 왜냐하면은 여기 에어포트 런웨이 대비해서 한 요 정도가 최하 거리인데 이거에 비해서는 높았거든. 최하 예를 들면은 최하 100m다 이런 거 가정하면은 나의 비행기 높이가 좀 낮긴 하지만 110, 120이니까 크게 상관없다. 기장님도 돌아가셨어요. 크게 상관없다.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쭉 가고 있었는데 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기장아저씨 실수이긴 하지만 니미치 힐이라고 있죠.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언덕. 기장아저씨가 밖에 안 보이니까 실수를 한 게 에어포트 런웨이하고의 높이만 생각을 했지. 거기 높이로 보니까 고도가 낮습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힐 언덕이 있었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이게 탁 걸립니다. 탁 걸려서 그런 비극이 발생했죠. 여기하고의 높이만 생각을 해서 땅하고의 도착지점하고의 높이만 생각을 해서 중간에 있는 비바람이 불어서 밖에 안 보였겠지. 이제 런딩기어 내리고 착륙하려고 가다 보니까 밖에 안 보이고 그 여기에 걸리면서 니미치 언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걸려서 이제 추락을 하는 비극이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니미치 언덕이라는 데고 여기를 가서 이렇게 넘어가야 우리가 런웨이 내리는 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슬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때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저 항공기에 괌이잖아요. 괌이니까 가족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회사의 회장님과 사모님 아들 며느리 딸 손녀 손자가 한 번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한 번에 사망을 했어요. 이 일가족이 남긴 자산이 얼마 하면 대충 천억 이상 천억 이상의 자산이 있던 이런 분들이 일가족이 가다가 저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저만 사망을 했고 비극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사위가 살았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인데 사위가 살았어요. 사위는 그 다음날 비행기로 갈려 그랬대. 사람의 삶은 참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로 갈려 그래서 사위가 혼자 살고 사위 입장에서는 와이프 딸이거든요. 와이프와 자식이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쪽은 형제가 있었어. 형제 브라더와 시스터가 있었어. 남매들이 쫙 있었어. 자 그러면 뭘로 싸웠겠어요? 당연히 천억을 누가 가져갈 거냐. 형제들은 아 사위는 생판 모르는 남아 아니냐. 피도 안 섞였잖아요.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사위가 가져가냐.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위는 이게 지금 직계에 가깝잖아. 직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제와 사위가 이 재산을 갖고 상속 문제로 붙어요. 이게 민법에서는 상속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 자 이게 첫 번째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첫 번째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딸이 살았다가 조금 이따 병원에 가다가 돌아가셨다. 첫 번째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딸이 생존해 계시다가 조금 이따 돌아가셨다. 그럼 누가 받아요? 사위와 손자가 같이 받습니다.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손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사위가 받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딸이 나중에 살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딸로 가고 딸때 재산이 있다가 일로 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근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에 딸이 먼저 사망을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의 어떤 핵심 비슷한 거 핵심? 딸이 먼저 사망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전원 사망이니까 이렇게 헷갈리죠. 이게 대습 상속이라고 있습니다. 대습 대습 상속이 뭐냐 그 상속 이전에 피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대신해서 순위에 가름해 상속인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알 필요가 없고 무슨 소리냐 딸이 먼저 사망을 하고 아버지가 죽을 경우에는 딸이 사망한 순간에 사위가 그 자리로 대습을 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딸이 먼저 사망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딸한테 줄 거를 사위 쪽으로 자연스럽게 100%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요. 딸이 먼저 사망을 하면은 사위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그게 대습이에요. 상속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럼 사위 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법 구문을 잘 보면 형제 자매가 뭐라고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해야 됩니다. 이 법 구문에 따르면은 이전에 상속 이전에 근데 동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동시에 돌아가시면은 이게 상속 이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습이 상속이 안 된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제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우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첫 번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두 번째 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죽을 경우에는 전원 동지 사망이죠. 세 번째는 동지 사망했을 경우인데 동지 사망할 때 사위가 딸을 대신해 주는 게 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게 민법에서의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동지 사망을 추정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위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왜 사위가 승리했다고 판단을 했냐. 첫 번째 상속이 시작됐으면 당연히 사위가 받고 상속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대습 상속에서 사위가 받는데 상속이 시작돼도 상속이 시작 안 돼도 사위가 받으니까 동지 사망을 추정해도 사위의 이익은 남는 게 맞다. 이런 어려운 법리를 쓰면서 결국엔 사위가 다 가져갔어요. 상식적으로 사위가 받아야 될 것 같을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100번은 볼 사건입니다. 결국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 형제들한테 100원 한 푼 안 갔을걸요. 사위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디가 상식인지를 법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여기가 상식이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제가 피를 혈족인데 형제가 주는 게 상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위가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형제가 상식이다 라고 사위는 남이다. 왜냐하면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도 돌아가 여기도 돌아가셨으니까 혈족이냐 대습으로 사위에게 주느냐 다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그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자 있죠? 손자 손주도 다 죽었어요. 이만큼이 한 번에 다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조금 살아있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손자가 살아계셨으면 잠깐이라도 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럼 이런 문제는 없죠. 어쨌건 손자 거였으니까 손자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상존자니까 아버지가 100% 받은 거니까 손자가 조금이라도 늦게 살았으면 사실은 옴니정보가 없을 텐데 동시에 만약에 전원이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니까 사위이긴 한데 만약에 글로벌하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사위가 이기느냐 사위 거냐 아마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사위 편을 안 들어줄 거예요. 형제 편을 들어줄 겁니다. 아마 많은 나라가 다는 아니겠지. 사위가 이기는 나라도 있을 거고 형제가 이기는 나라도 있을 건데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형제가 아마 좀 글로벌하게 높지 않을까? 이게 혈족의 개념이잖아요. 피가 통한 뭐 있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대습하는 거죠. 돌아가시면 대습하는 거예요. 상속권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대한항공 이 비극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냥 뭐 알아듣죠. 갑자기 요즘 항공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지 찾아보니까 역시 사위가 승소를 해서 기업을 물려받고 그 기업을 파셨어요. 어차피 그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 거 아니야. 다 돌아가셨는데 그 기업을 팔고 떠나셨죠. 지금은 뭐 어떻게 잘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 자 그 보면은 제가 말했던 내용을 잠깐 글로 보면은 사실은 대습권은 예전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위가 안 됐습니다. 저분이 만약에 1990년 이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으면 사위가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습상속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상속 전에 돌아가면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며느리만 됐어. 저게 1996년인가 97년인가 96년일 거야. 96년에 떨어졌죠. 90년에 사위를 확대된 거야. 사위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원래 없었어요. 며느리한테만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며느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90년에 사위를 확대 안 됐으면 못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 얘기했지만 대습상속권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 손자녀는 되지만 인척 피가 안 통한 인척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보통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90년대 90년에 딱 확대됐을 때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거로 남게 됐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